1. 2. 2. 2. 씹으랄걸 해가 중천 떴구만 아직까지 자빠지 않아 씹을걸 에이 속 터져서 못살아 리토 친구잖아 리토 리토 남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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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나갔어 시엄마 남편이 일 나갔어 나 그럼 더 자도 돼 뭐니 화장하는 그거 나왔어 남편이 일 나갔어 그럼 나 더 자도 돼? 어디 더 자 시엄이 이루어있는디 해가 중전했었구만 중전? 중전인거야? 중전마마가 아니오 내가 중전마마를 모시고 사는구먼 시엄아 왜 이렇게 맨날 짜증맞네 나한테 왜 반말해 시엄이가 이름있는 사람인데 위염? 위염 위염 여기 위 아파? 시엄이가 높은 사람이라고 이거 맨날 이거 시키고 나 하기 싫어 잠만 잘라고? 나 필리핀 갈거야 필리핀은 더운 나라에 맨날 잠만 자는구먼 아니 시엄아 나 오토바이 사줘 왜? 나 오토바이 맨날 타고 당겼어 필리핀에서 오토바이 타고 필리핀까지 갈라고? 아니 필리핀 여기에서 타고 당길거야 여기서는 이쁨 받으려면 이럴 때는 일도 하고 오토바이 탈 때도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없잖아 타주면은 열심히 일 잘하면 사줄게 일 잘하면 사줄거야?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지금 시간대봐 몇 시인가 봐봐 몇 시야? 나 시계 못봐 화장하는 시간 있어 일은 시간 그런 매네를 꼴배거든 꼴배? 꼴배가 뭐야 꼴배? 줄에서 밉단 소리여 미워? 남편이한테 이를거야 시엄아 남편이한테 이르면 큰일나 남편이 나한테 꼼짝 못 오거든 우리 남편이 나 제일 사랑한다 했어? 나는 엄마거든 엄마도 이껴 엄마한테 못 이기거든 남편이한테 이를거야 왜 울어? 맨날 나한테만 짜증나니까 그러지 일찍 해고 나 이거 필리핀에서 이럴려고 온 거 아니야 삐쳤군 아 그러니깐 좀 울 때는 하고 일찍 일해도 일찍 일어나고 낮잠 좀 잘듯이 자고 그렇게 해야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가 줄텐데 일 열심히 하면 나 이뻐해 줄거야? 그럼 알겠어 그러면 열심히 할게 응 그래 화장도 열심히 하듯이 일로 열심히 하네 알겠어? 응 그래요 그럼 오토바이 사주는 거 약속이다 아 그래요? 그래? 칼 가지고 올게 이거 하면은 오토바이 사준다 했어? 그럼 나 이거 되게 잘하지? 잘하네 너무 약하게 쓰지마 또 응 알겠어? 응 알겠어 응 응 미시윤 깔송 등 상 나이 뭔 노래 불러? 우리나라 노래야 뭐? 말라꽁 똥양꽁 아니 우리나라로 불러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는 노래 몰라 말라꽁 똥양꽁 콩콩 ㅋㅋㅋㅋ 시엄마 말라꽁 똥 край 쌍Ą 콩 콩 쌍무 시엄마 너무 웃겨 시엄마 콤미디언해 엄마는 얼굴은 이미 웃기게 생겨서 합격이야 웃기게 생겨서 합격이라 이거지 응 그치 나처럼 이뻐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아침 일을 안하고 화장부터 오지? 응 그치 원래 화장 안하면 남편이 싫어해 나도 일하고 화장하면 이뻐 아니야 엄마는 안 이뻐 왜? 야 이번에 새로 이사 가면 집 번호 있잖아 나 좀 일러줘 봐 번호가 뭐야? 아 열쇠 키 번호 번호? 가스 번호? 아니 문 여고 들어가는 열쇠 번호 대면 열쇠 시엄마 그거 안 있는 거 아니야 왜? 시엄마는 몰라도 돼 왜 몰라도 돼? 시엄마는 그거 알아서 뭐해 아니 내가 누구든 집착이 할 때 내가 일부 됐는데 왜 내가 그걸 몰라야 돼? 아 그래도 어차피 원래 집이잖아 그거 갚을 거니까 몰라도 돼 아니 그럼 김치 같은 것도 나가 해주지도 마야 되겠네? 시엄마 맨날 와가지고 냉장고 더럽다고 욕하겠지 당연하지 그러면 난 싫지 딸처럼 생각해서 내가 간섭한다는 건데 왜 싫어? 내가 더럽다고 흉물질 어떻게 알고 미리 그렇게 걱정을 해요? 이 똥! 똥이 아니라 통이야 통 시엄마 왜 이렇게 이상해 내가 얘기 봐줄게 그러다 자고 갈 거잖아 잠은 어차까니? 자는 거 싫어 집 좁아 죽겠는데 그러면 가 일 하지 말고 빨리 가 일 하지마? 그럼 아유 형도 죽겠네 아유 형도 죽겠네 아니 엄마 너무하다 티븐 왜 그래? 시엄마 너무하면 나 또 왜 그려 엄마 시엄마가 이상한 소리 하잖아 나 아유 나 또 뭐라고 있어 이 새끼고 오토바이 안 사준다더라고 미용고샤 빠졌네 아이 엄마 그만해요 아유 자꾸 왜 멀리서 온 애한테 왜 그러는겨 남편이가 필리핀 거래 아유 어디 간다고 그래 아유 들어가 들어가 아유 이리 엄마 혼자야 아유 진짜 왜 그러는겨 아유 아유 아이고 나 더러워서 못 사는데 참말로 나 시발 거 맬지 않아도 어 통이 괜찮아? 아니 시엄마 맨날 구박해 아유 괜찮아요 엄마가 날잖아 시엄마 그래도 속은 그 겉은 이래도 속은 따뜻한 거 응? 응? 근데 남편이 어디 갔다 왔어? 응? 남편이 거기 갔다 온 거 아니야? 그 다방에 뭐 둥니 통 거 왔다는데 그 저기 그 바깥이라고 나한테 응? 아니 남편이 거기 간 거 아니냐고 아니 바깥이라고 나한테 지금 하얀 소리가 있고 안 하얀 소리가 있지 어디를 갔다 오고 내가 그러는 거야 자꾸 왜 나는 우리 지금 니투부니뿐이 없어 도바이 사줄 거야? 아유 씨 부러 도바이 사줄 거냐고 여기 오토바이 맞고 나 걸로 사줄게 아유 씨 나고 내가 주물러 줄게 내 빌리핀 마사지 해줄게 알았어 정석 남편이 거기 있어? 어? 아니야? 남편이 거기 있지? 아니야 없어요 어머 아이고 장시오빠 어 얼굴 까먹겠어 아이고 그러면 내가 까먹지 말라고 오래 받아 좋아 어? 막사트 아아 막사트 좋겠다 아